KUN-LOOKS KUN-LOOKS 태용입니다. 지금 자켓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 방금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. 어떤 사진들이 있나 한번 보시죠. 뭐 드세요? 극립밥 빼고 어디를 씹어 먹어줄게 뭘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? 네? 이거 지우개 가루요 사 드실래요? 네, 저 다음에 드세요 지우개 가루가 참 기네요 코코넛, 코코넛 말린 거 이게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아요 왜요? 뭐든지 거하면 안 좋아해요 선생님 부탁드려요 어떻게 해드릴까요? 산발 시켜주세요 산발이요? 시카게 시카게? 시카게 올빼 머리가 너무 빠르 머리가 아파해 뭔지 알지? 무슨 노래인 줄 알아? 네 알아요 정국이잖아 야, 주개 간다 주개 네 정국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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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못생겼는데? 잘생겼잖아요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? paid 멘트 정국이잖아 정국이잖아 유통 유통 이준이 의견되어 유통 아무 그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개봉하는 거 보고 싶어요 저랑 같이 보러 갈래요? 아니요 싫어요 저랑 같이 손잡고 혼자 보는 한이 저랑 손잡고 보러 가요 저랑 손잡고 보러 가요 당신이랑 가지 않겠어요 왜요? 저랑 손잡고 보러 가요 또 약간 이상한 사람 같아 치 두 분 타면 되고 저희 출발하기 전인데 자켓 촬영 지금 반 끝났는데요 정말 기운이 넘쳐네요 지금 왜 이러죠? 자 여러분들 잃어버린 이어폰 찾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어폰인데 네 여러분 보셨으면 꼭 저에게 연락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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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생긴 이어폰이거든요 제 귀에요 네 여러분들 꼭 발견하시면 저에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자켓 촬영 중 입니다 끝났는데요 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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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본인만 찍으세요? 찍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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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으라 나 안해 웃기만 하고 조상호 아 나 조상호 초심이 잃었네 아 웃기잖아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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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 아 지금 목 아픈데 하고 있구만 지금 목 아픈데 왜 지금 저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지나가고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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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하냐고 아 음정 모르지 아 알아 아 아 저기 횡단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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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걸 왜 하냐고 이걸 아 아이 진짜 이걸 왜 하냐고 도대체 네 그냥 납뜨기 할날에 납뜨기 저희 오늘 네 의상 총 네 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발 그만해줘 아니 근데 저희 오늘 컨셉이 무슨 컨셉이죠? 저희 오늘 약간 나른한 컨셉이에요 나른한? 와 여기 와 왜왜왜왜 여기 저 옛날에 학교 다녔거든요 축예예술대학교 축예? 아 그러네요 축예예술대학교 저기 써있네 와 나 여기 진짜 아 여기 색깔이 좀 많이 변했네요 상호군 그렇죠 화강돌이 그 어렸을 때 있잖아요 많이 먹어보셨을건데 페인트 페인트사탕이라고 맞아요 다들 아시죠? 딱 그 색깔이에요 맞은 없네요 네 어제 보니까 네 파워에이드 있죠 네 그걸로 머리 감더라구요 물 안빠지려고 노력하더라구요 맞아요 노력이 필요해 저희 이제 또 열심히 다시 스튜디오로 이동하잖아요 이동해서 열심히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죠 네 다시 화이팅!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스누퍼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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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